다리는 지금 전혀 피가 안 나네. 수술한 흔적도 별로 없다. 선생님이 예쁘게 해주셨네. 어제께도 재활 치료 한번 받고 입원해서.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다리를 봐주시게 됐네요. 그러게. 선생님 계속 봐주시겠지. 브랜딩 가능이라고 한 사람이라도. 아이고, 잘 먹네. 사람도 수술 두 번 연속을 하려고요. 어휴, 그럼. 진짜. 이두부인. 배가 엄청 고팠지. 그러니까 몰랐던 게, 금식을 하면 강아지는 다음날 수술을 할 때, 그 전날 밤 9시부터만 금식을 하면 되네. 그럼 사실 어젯밤에 한 번 얘를 먹여서도 되는데, 그지? 그때의 상황을 몰랐던 것 같아. 너무 잘 먹네. 쟤 너무 고팠어. 선생님이 밤에 사료 줬는데 니가 안 먹었다며. 선생님 밤에 오이도 주셨대. 엄마 맡기고 한 거. 이쯤되면 다음날쯤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하하하. 못 살아. 강아지 봐. 에이저 치료받고 하는데 운다. 우리 두부 막 까불고 하는 거 보면 10살 강아지 이처럼 안 보이는데. 큰 대 나이가 들었대요. 오이도 마실 때는 결국, 오늘 personal look at the economy and the economy. 오늘 만약 까불고 하고 있는 거 보면, 오늘 제목을 따라 한다고 하면 와.